오늘부터는 변화에 집중한다 장난 그만 치고 28kg 될 때까지 흔히 말하는 가로 본능이다 근데 이건 잡아보니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강하게 든다 탑탑탑탑탑탑탑 탑 뺏겼다 그럴 땐 고양이로 정글을 간다 어 들어가라 안 도와주나 뺏겼다 이곳은 어디가 왔는데 어 잠깐만 일로 와봐 어 괜찮다 어 미안하다 뺏인아 다이빙 하자 일로 와봐 어 잠깐만 일로 와봐 어 어 들어가라 수열은 수의 나열이다 일정한 규칙이 있는 등차수열은 그 규칙이 일정한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차다 A의 다섯번째 항은 A의 첫번째 항에서 등차를 네번 더하는 것이다 A의 열번째 항은 A의 세번째 항에서 등차를 일곱번 더하는 것이다 등차수열의 합은 등차수열의 평균 곱하기 항의 수다 양옆의 항을 더하면 2 곱하기 중간항이다 이 말은 또 등차수열에서 연속되는 세항을 더하면 3 곱하기 중간에 있는 항이다 등차수열은 그래프로 나타내면 직선을 보인다 전 우진 선생님으로 정하고 수학1, 수학2, 미적분을 수능 때까지 듣기로 결정했다 내가 잘 이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12년 전과 달리 수학 개념 정리하는 게 대충 뭔지 알겠다 4년 전 마지막 수능에서 수학 나형 6등급을 맞았는데 이번 수능에서는 1등급을 맞아보겠다 조홍이가 저절로 날라가네 1등급을 맞아보다는지 알 수가 olabilir 5기정수였습니다 1등급은 이 차를 일곱을 만들게 오늘은 나비아 나비아를 익혔다 nothing better를 부를 때까지 한다 왜? 왜?